그다음 검증은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편투표함을 보관을 합니다. 그거를 다 투입을 하고 구멍을 또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 투표함 밖에는 열쇠를 또 한지 종이로 봉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봉인 해제할 적에는 반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 당위원 이해관계자들 입회하여 뜯어야 되지 그걸 우리 멋대로 선관위 직원이 뜯었다가는 부정선거하고 난리 나고 옛날 구로사건 있지요. 구로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법원 직원이 더구나 법원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투분하지. 선거체험에 투표직을 봉인을 안 해놓고 봉인을 멋대로 대법관이 해제를 했다. 그거 조재현 대법관도 수준 이하 대법관이에요. 이거 법관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 그건 기본이에요. 선관위 위원장을 한번 해왔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장 경험 도 없고 하니까 내가 법이다 내가 루이 16세 단식으로 해버렸는 거예요 . 그러면 솔직한 말에 내가 말씀드릴 껴 폐기 있는 변호사들 같다면 야 이 루이 16세야 재판하는 거야 뭐야 이 고대 사회야 이렇게 주장 해야 되는 거예요. . 어데 매갈이 없는 젊은 변호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진짜 완전 수모를 당했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원고는 아무것도 몰랐고 결국 몰라서 친 겁니다. 박사님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알아야 집어먹는 거예요. 아르라고 내가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이 그 인쇄 전문가 대의 말을 빌리려면 행동을 보면 2003년 한나라당 재검에 수많은 백 몇십 명의 변호사가 들어가도 하나도 못 찾는 그 결과를 또 19년 이후에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검표 상황에 대한 그런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더라도 제가 이 사건을 볼 때는 그냥 탄핵사유 대법관의 탄핵사유가 대고도 남음이 있고 사유로 부정선고가 별도로 한국의 역사상 초유의 사태 대법관이 정거물을 위조해서 원고 측에게 제공했다. 아 그리고 이 사건으로 대법원이 선관위하고 그냥 단순한 공모관계 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해법관계에 있다는 그런 의심을 확정시켜준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그건 제가 공감이고요.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주장해 왔고 제가 지금 이거 선거무효소송의 판단 기준 2003 수 26 제16대 선거무효소송 그 판결 사기 판결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이 용원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피고 대리인으로 가가지고 허위준비서명을 치보내봤습니다. 그 허위준비서명을 증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완전 그렇게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사기 판결이 됐습니다. 그 사기 판결을 형법의 선거 사범 사건에는 양행 기준이 되고 그 민사 소송에도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자동으로 부정선거 가 양산되는 그런 사기 판결을 만드는 은 대법원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대법관들은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대법원의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판결문 을 사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선관위 부정선관위 를 그때 방망이를 두드려가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정리를 못했느냐 대법관 한 명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입니다. 시도 위원회는 시도 법원장 부시구는 부장판사 이상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판사가 270명이 됩니다. 그 270명이 목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 그 사기 판결을 내고 역사를 완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중범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조금 더 이제 진전을 한 번 시켜보시죠. 그러면 이제 재검표. 재검표 이제 3회 일어났지 않습니까 6월 28일 8월 23일 8월 30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선거 무효소송을 계속 진행해 오시고 또 투쟁해 오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시청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까 그 재검은요 재검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에 의한 사기 재판 사기입니다. 재판 사기. 내다봐에 친 사기입니다. 사실은 검증할 필요 없는 것을 검증 을 하다 유도를 했고 그리고 뭣도 모르는 변호사들은 그거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도 했고 그거 그 세상 천지 초등학생들 데려와도 프린트지하고 인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쇄 전문가 딱 오고 프린트 전문가 딱 와서 딱 보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이거 프린트 된 거 인쇄된 거 가려내면 끝나보는 겁니다. . 그래서 정규 투표지가 않은 것은 전 다 무효 처리하고 무효 요요를 가려내서 그대로 개수만 하면 그 재검은 끝나는 것입니다. . 그런 것을 오두방정을 떨면서 봉인도 하지 않고 가져가서 위조 변조를 하고 그렇게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으니까 막다른 골목 에 가서 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쥐들이 하는 행동.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주목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쫓기고 있는 것 같고 막다른 골목에서 쥐들이 하는 행동 같다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이죠. 그럼 조슈아 님은 이제 8월 23일 날 양산 의뢰만 들어가셨다가 쫓겨 나오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물론 마지막 날에 다 4시 정도 나오셨지만 그래도 거의 참사하신 건데 3차례 재검표를 보는 전문가로서의 소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기 영등포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영등포를 현재 직접 들어가신 분이 공병호 tv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있고 다른 변호사도 있지만 인쇄 전문가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인쇄 전문가 분이 아무래도 변호사의 눈으로 라기보다 일반인의 눈으로 좀 봤을 때 그런 현상 들이라든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대법관에 하는 행동들도 대법관이 하는 걸로 보이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등포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약간은 그 시간 순서를 약간 참고적으로 근거를 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들이 좀 잘했던 부분 조금 약간 아쉬웠던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해 보면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성현 전 위원장님도 그 인쇄 전문가랑 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안에 그 제공표 영등포의 제공표 과정을 좀 자세하게 좀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병호 박사님도 tv 공병호 tv에서 현장에 가셨던 변호사님들도 인터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이 세 분들이 현장에 굳이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해도 많은 부분에 분석도 하실 수 있고 공감도 또 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등포를 이제 그 창관으로 들어간 것은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이나 확인하는 방법들 이런 거 이제 교육을 전날도 이제 시켜드리고 한 네 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드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밖에서 저는 이제 밖에서 집회를 하는 시민들과 함께 밖에서 열심히 격려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날 저녁에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참관을 참관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대신 이제 오전만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최대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또 측정 장비 같은 것도 다시 또 확인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전날 밤은 1시간 반 그리고 전날 밤은 3시간 이렇게 자고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은 저는 긍정적인 것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변호사님들이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재판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대법관이 말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상당히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의견을 좀 잘 듣지 않고요. 의견을 듣기는 합니다. 뭐 얘기하세요. 뭐 여기 원고 얘기하세요. 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의 그날 그 절차들을 정해놓고 그 절차를 전혀 바꿀 의향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재검이 진행되겠다라는 계획서 비슷한 것들을 이제 통고를 해 주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상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저도 이제 그 지난번 인천연수구 때 자료는 봤지만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재금 실제 재금 표정에 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변호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때까지 가짜 투표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부 그런 가짜 의혹이라고 얘기했죠. 저희 변호사님들은 좀 약간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그 표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표지 분류계의 이미지 스캔 이 작업을 뒤로 미루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제 거부를 했고 그 이유는 이것을 그러면 미리 조금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 이걸 당장 그날 와서 얘기를 하니 이미 그 숫자 세는 그 분류기 숫자 세면서 이제 스캔하는 세팅을 다 세팅을 끝내놨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면은 이 세팅 바꾸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바가 맞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정말 합당한 부분도 있지만 이 변호사님들이 사전에 어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좀 재판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그럼 이걸 안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재판부가 이제 원래 그 방식을 고수를 해서 밀어붙이던 간에 우리는 서면으로 충분히 이런 우리의 원하는 바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또 이의제기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항의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들이 말이 맞다 해도 그걸 왜 오늘 아침에 당장 이걸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좀 어쩔 수 있는 일부 그렇게 말하는 게 대법관이 말하는 게 또 맞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좀 이게 그 부분 좀 안타까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전 위원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면. 네.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거기서 전자개폐기를 다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 재검 시간을 뺏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위조 변주를 확인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한 전술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 전자개폐기 안 돌렸습니다. 투표제 위주로 전달 조사 다 했습니다. 그러고 전자개폐기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원고가 전자개폐기 돌릴 이유가 없다. 왜냐 이거 지금 현재는 투표지만 위조 변조 이걸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바로 개수하자. 개수기가 필요하지 전자개폐기는 필요 없다 이래야 되는 거야. 하고 그러고 우리가 주장하던 거. 그럼 투표용지 인쇄했는가. 그 뭡니까. 프린트했는가. 그거 확인하자. 이거 들어가야 돼. 그럼 뭐 이거 감정해야 된다 하면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서 인쇄 전문가 우리 데리고 왔다. 그럼 프린트 전문가 빨리 불러봐라. 이래 가지고 거기서 딱 확인하고 바로 인쇄하다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두 부위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쇄 전문가 분도 들어가시고 프린트 전문가 분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 창간인은요. 인쇄 전문가 창간인도 사실은 모르니까 창간을 어떻게 한다는 걸 가리켜줘야 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안 가리켜주니까 이 사람은 모르고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가리켜줬으면 자기가 손을 들고. 재판장님. 이거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인쇄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장비는 눕배하고 전자현명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유관상은 이렇게 틀립니다. 딱 보여주고 그 다음 프린트 전문가. 프린트 전문가는 프린트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린트한 게 아니지요. 인쇄한 거 맞습니다. 이거 프린트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인쇄한 거. 그러면 대북한 인쇄한 거하고 프린트한 거 구분합시다. 딱 가리 내가 인쇄한 것은 뭡니까. 규정 외 투표지 비정규 투표지 이거는 무효처분합니다. 선거법에서. 딱 구분하면 간단히 끝날 거를 제가 전작의 비결을 돌리고 뭐하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는 또 그 어마어마한 전국적으로 80개 선간일을 한꺼번에 할 적에도 그래 안 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할 적에는. 그렇게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완전히 부정선거 은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재판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해놓고 변호사들한테 위협을 주면서 야 너희가 법전에서 먹고 살라면 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종했네요. 그러니 뭡니까. 재검이 무효입니다. 왜 그러나 창간인은 자유로서는 분위기에서 언제든지 이의제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재판부입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의제기 못하도록 막으면 그거는 재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개표장에서 창간인들을 그렇게 호바가 치고 적금 못하겠고 하면 그거는 개표 무효가 됩니다. 조슈환님. 그 구속요소 중에 반드시 창간인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슈환님 보시죠. 당일에 예를 들면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당일에 그렇게 하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추표지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일날 박주현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부분이 대법관에게 요구한 거나 또 서면을 제출하거나 간에 일단 대법관 자체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서면을 했던 당일에 했던 간에 다 거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이. 아니 저거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선거법에 관련된 규정을 갖다 대면서 아주 세밀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면 그러면 대법관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그게 반대되는 확실한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근거를 못 대면 자기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어가라 적어가지고 제대로 사오라는 것이었는데 세 분 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부 하자는 대로 가버렸는 거예요. 그 재판부는 뭡니까 세 분을 딱 보니까 완전 부정성과 은폐하고 그야말로 사기 판결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부정성과를 그동안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나 정황이나 이런 게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자충수를 둔 게 이제 부정성과를 은폐해주는 협력자의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냥 뭡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백준이 투표지 사본을 원고처에 전달했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를 한 거죠. 이제 참다 참다 막 심에 안 차니까 조대연 대법관이 그랬다 하면 평생동원 감옥서 있어야 된다. 아니 한번 보시죠. 제가 뭐 모함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직속부하인 홍동영 법원사무관이 했다 이야기죠. 그걸 전달했다. 그러면 검찰이 불러가지고 홍동영 씨한테 물어보면 다 풀지 않겠습니까. 월성 1월 경제성 조작처럼. 제가 볼 적에는 그 사람이 50살 넘었다 하니까 홍동영 사무관이 직접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직원 그래픽 잘하는 직원 불러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줄 거란 말입니다. 만들어주면 이거 진짜 진본하고 거의 같다. 야 통과. 진본 없애버려. 이거 그대로 오면은 사본 떨려고 오면은 그대로 줘.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 주니까 그 홍동영 사무관은 시킨 대로 자연스럽게 봉함 다 내는 건 내놓으면서 툭 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안 변호사도 의심스러우면 대법관 만나자. 이거 잘못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분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대법관 조재현 만나자. 딱 면회 시청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유는 이웃으로 다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누가 이거 봉함을 풀고 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가지고 우리 보는 앞에서 그것을 전다 복사를 하고 이래 됐는데 이게 뭐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딱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조재현이는 꼼짝만하지요.